Q. 광고 기획이라는 것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. 그때는 되게 어린 나이라서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.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나만의 오리지널리티, 나만의 새로운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호주라는 곳에서 좀 새로움을 체험하고 저의 가능성을 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. 제가 갔던 브리즈번이라는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여름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호주의 그런 전통적인 축제 같은 데도 직접 참가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을 스쿠버다이버 자격증도 거기서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호주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호주에서 특별한 터닝포인트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